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아침입니다 바이올린이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하나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네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있으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벌써 왔어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일단은 몰라요 가볼게요 사와디카 고마워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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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о sneer 구 tang 여기가 바로 사과에다 로빈슨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가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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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장에 드디어 특별한 가격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4차려 4차 4차려 이 MG라는 요즘 차가 있대요 이 차 보냈는데 영국 차래요 이 차를 지금은 중국에다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영국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 판매는 중국이 하고 있는거죠 이 차가 큰 차입니다 사실 바이올린이 어제 만났을때도 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차 보고 바로 사는거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안들어오는 차 같아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봤어요 지금 백화점은 아닌데 약간 야시장처럼 만들어놨어요 현지인들이 먹는데라서 그런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제가 들어야겠지? 디저트 음식 같아요 아니 오히려 태국인들이 관광객이 먹는것보다 훨씬 좋은거 먹는데 관광지는 맛있긴한데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가격도 그렇고 음식 퀄리티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해요 깔끔하고 맛있게 먹는게 먹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은 깨끗하게 만드는거에요 어머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오는 것 같아요. 롯데스는 타입을 하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안타는 락은 했는데... 가요리는 타래. 롯데스는 차가운 것 같아요. 롯데스는 차가운 것 같아요. 롯데스는 차가운 것 같아요. 롯데스는 차가운 것 같아요. 차가운거 좋아? 나이스? 나이스 카프 왜? 왜? 나이스 카프 차 구매 완료 나이스 카프 내일은 도쿄멘카 그린 컬러 그린 컬러 그린 컬러? 그 컬러 바이올린이 자기 숙소에 와서 며칠 지내라고 해가지고 처음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처음 봤을때도 얘기하더니 우리 게스트하우스 있어 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랬는데 4번 거절했나?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가는거 같아요 제발 아 위치가 좋은데 여기? 바이올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가봐요 오픈한지 얼마 안됐대요 오픈한지 얼마 안됐대요 나랑 엄청 구색을 갖췄는데 connget pun 마이룸카 영어 철 Quem 을 방문 kits 티 펠리 lum 나이스 카프 에어컨도 있다 엄청 넓은데? 네 이거 이래도 되는거야? Young homie said it belongs to your home Come to Reno later on 1m and now open already Free new car Nice car 에어컨도 있다 Nice car 엄청 넓은데? 미안해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거야? 자다야 되는데 봐 You wanna see the other one? 네, 볼까요? 네, 볼까요? 몇 벽이 있어요? 4벽이 와, 여기는 완전 오픈되어 있네 오, 여기가 좋은 벽이네 1, 2, 3 2, 3 난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지만 이것도 나름 재밌다 바이올렛이 애기들 데리러 간대요 저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행하면서 현지 친구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여행하고 색다른 경험하면 좋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계속 밖기만 하는 거니까 제가 뭘 딱히 여기서 바이올렛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쨌든 바이올렛이 저랑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다행인 거 같아요 아이를 구입할까요? 3 아이를 구입할까요? 1 아이를 구입할까요? 태국 싱글밤에서 합니다 바이올렛이 바이올린 애들 다니는 유치원이라는 거 같아요 엄청 크다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유치원이 일어나서 이 집은 작은 집이야. 이 집은 큰 집이야. 이 집은 큰 집이야. 그럼 옆에 앉아있어. 몇 년이야? 2 년이야? 2 년이야. 리오, 어때? 몇 년이야? 능? 능송쌍. 5 년이야. 5 년이야. 5 년이야. 5 년이야. 5 년이야. 봤어, 이렇게 크구나. 응. 안 얘기해? 아, 얘기해. 아, 진짜? 아, 학교에 학교. 근데, 2 년. 너무 많아. 1 년이야. 1 년. 2 년이야. 마지막 한ões 해 주세요 그동안 gonna så stevia neighbourhood 바이올린 저랑 한 살 차이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애가 셋이야 그래서 확실히 애가 있어서 그런지 바이올린이 훨씬 어른스럽죠? 바이올린이 훨씬 어른스럽죠? 배송란드 3, 2, 1 여기 영상 찍는 거.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아니다. 아, 이게 태국집이구나. 이렇게 태국 완전 로컬집을 처음 와 보는데?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일단. 아기들 방인가 보다. 집이 엄청 크죠? 고양이다. 고양이다. 군치? 성산. 성산? 매요. 매요? 이것은 타이캣. 오리지널 타이캣. 오리지널 타이캣. 이것은 위치앤마이. 뭐? 위치앤마이. 너무 귀엽다. 뭐야, 깜짝이야. 다른 고양이도 있어. 러시안 블루다. 여기. 러시안 블루다. 러시안 블루다. 오, 알았어 알았어. 제가 사실 고양이를 옛날에 한 다섯 마리 정도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다. 네. 딱 바로 왔네. 고양이 또 있어.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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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션. 애들 키우는 집이라서. 이거 스터디 룸. 스터디 룸? 응. 그쪽은 프레임. 와, 애기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게 느껴져. 네. 예스. 나이스 칸. 와, 2층도 있네. 2층도 있네. 2층은 룸? 네. 근데 저는 2층이 없어서. 아, 2층을 사용하지 않아? 네. 1층은 룸. 1층은 룸. 왜냐면, 저는 룸. 아, 2층이 없어서. 아, 2층은 룸. 1층은 룸. 1층은 룸. 1층은 룸. 1층은 룸. 1층은 룸. 아, 창고를 쓰나보다. 스토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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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국주 진짜 크다. 더워. 확실히. 아, 여기. 아, 여기도 뭔가 방이 또 있어. 방이 몇 개야 도대체. 아, 2층이라서 확실히 뜨거워요 지금. 화장실도 저기 있네. 이 집을 구매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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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바이올린. 가방가 얼마는가요? 상당히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아마 엄마 집이 가격은 1.5cm 정도. 2배드로 1토일렛 2배드로 1토일렛 그런거지? 100,000,000,000,000,000,000... 4천만원!? 그냥 나만 산다는 거 같은데 이제 나만 산다는 것 같은데 그냥 나만 산다는 거 같은데 아, 그냥 나만 산다는 거 같은데 예 Qual 이런 멋짜pos 7억 원 $1.4 양 현실 android var $70,000 $100,000,000. $100,000,000 $1.855,000 $1.955,000 약 avoir 2억 정도 하네요 Man, 만만 보고 싶네 아 This side, and that side, and another side a 태국이 이 쿠킹 클라스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갖고 태국 시양마에 오면은 무조건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건데 저도 다른 곳에서 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말 해볼만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누가 올 거고 보면은 또 옆에도 있어 옆에도 조그만 쿠킹 클라스 또 있고 여기는 밥먹는 데인가봐요 첫 번째 딸이 큰 친구 11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춤을 잘 춘대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성공한 댄스 가수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 11살 친구도 춤을 되게 잘 추고 실제로 그 엔터테이너에서 오디션 봐가지고 뽑혀가지고 코로나 전에 원래 한국 가려고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다고 그래요 엄마가 저기 들어가서 옆에서 같이 추고 있어 저런 거는 약간 한국 엄마들이랑 똑같은 거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딸이 큰 친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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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딸이 큰 친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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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운전했는데 운전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좌우 반대돼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じゃない 말까지는 obedience 왜 그러세요? 말은 말라 제품이에요 말. 말은 fraccionist요 장마이 푸캐파탈야 3로케이션? 4로케이션 네 5로케이션? 가족사업 네 나이스카 여기 마라 먹으러 왔는데 레스토랑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태국어라서 알아보진 못하겠고 주는대로 먹어야지 비엔남은 제가 비엔남에 가고 싶어요 아, 너 일어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돈을 필요해서 비엔남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비엔남에 가고 싶어요 3개월에 가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제가 일어나고 싶어요 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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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일어나고 싶어요 dzięki 몇 guild에 절여 어느새 엄청나게 지난만 너희가 나중에 illness 이러한 곳에서 10년 이전 네 solamente 이사를摩드 타이 한국 외국 Oder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이러다가 태국이 바뀌는 거 아니야? 여행하러 왔다가 태국에서 사는 거 아니야? 조금 안 똑같이 몇 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비도의 걱정을 볼 수 있어요 이 분은 태국에서 태국에게 한국인 여행이 없다고 말해서 아냐, 내가 아무리ALK하고 싶어 제가 안 말투 이렇게 말투지 않아서 내가 내가 여행을 한국의 태국인 여행이 없다고 말했고 나는 태국의 태국 수능 나는 태국에서 태국에서 태국을 가지고 이새네요 진군 저 друг의 신경을 하고싶어 제가 뇨가 가장 잘 맞다고? 근데 이 뇨가 가장 잘 맞 rouge 그리고 이렇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내가 뇨에 뇨가 가장 잘 맞추고싶어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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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호텔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저랑 같이 자라고 고마워 고마워 여기서 이제 졸아 술 한잔 마시면서 소주 별게 다 있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태국에서 느낀 식량경험이었구요 고프로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편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ons